자 우리 컨셉 좋았던 수상도심에 오케이 게댴푸드 게댴푸드 와이키키를 떠오르게 만들었었죠 자 여기 물 다 떨어지면 죽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써면 죽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쭉쭉쭉 들어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넘어다니면서 애들 낙살을 시켜보자 여기 한게 뭐지? 아 이렇게 어 좋아요 자 올라온다 야 밀어 밀어 야 준비 낙사시켜 야 리포 날 야 낙사 낙사 대필 밀쳐요 아프지 괜찮은데? 아 여기 좋다 여기 잠깐만 딴 데 가기 좀비가 좀 있으니까 맵을 잘 모르니까 아직 딱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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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야 여기가 너무 좋다 나이스 야 여기 너무 좋은데 님들아 여기 사다리를 조심해야되는데 그럼 넘어가까 저기 갈게 넘어가 저기 갈게 알겠어 갈게 가겠네 개표 야 밀쳐 낙사 낙사 떨어져 어 꺼져 어이 프리엔드락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지네요 쟤 다 죽었네 야 일단은 멀리 갈게요 일단 어디 가야 되냐 어 저기 갈까? 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여기 여기 한번 갈까요? 여기가 좀 떨고 괜찮아 보는데 떨고 괜찮아 어 저기 좋은데? 야 쟤가 개꿀이다 렛츠게르 렛츠게르 어어 야 존나좋아 낙사 낙사 어 땡큐 야 잘막자 어 나이스 5번 낙사좋아요 야 낙사좋아 지금 야 괜찮은데 여기? 어 쟤가 여기 좋다 야 낙사 나이스 꺼져 아씨 어 맥 괜찮다 아직 환기가 안 털렸네 한명 남았네 저기 환기구역이 조금 빡셰보이는데 요번에는 한번 라이칸 어 한번 프레딜 잡아보자 위에서 어 저기 아 요번에 여기에 갈까? 프레딜 한번 가보자 아 왜 이렇게 가기 빡세냐 야 잘떨어졌다 야 야 숱져있었네 어 나이스 여러분들 야 여기 잘 가야되 여기 어 저렇게 떨어져 나이스 일단 열로오는거 불가능하고 좀비들 다 열로 날아올텐데 프레딜 한번 잡아 봅시다 야 꼈어 꼈어 야 낙사 낙사 야 낙사 야 헤드낙사 헤드낙사 아 까비 여기 조심해 올라온다 얘네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이렇게 온다 얘들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오오오 오 에비언니 감사합니다 오우 씨발 오 뭐야 얼단 뒤에 열리다 아우 씨발 감자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얘 흔돌의 노관인데? 에비언니 감사합니다 깎을 수 있을 것 같애 가자 뿅 낙사 나이스아 야구선수 지렸 아우 야 씨발 야구선수 지렸죠? 야 저기 옵니다 저기 저기 어떻게 터냐 저기가 너무 오버벨레스인데요 아 잠깐만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 어 앗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지금 또 방법이 떠올랐어 지금 야 저 드럼 야 저기 드럼통 말고 아니 드럼통이래 파이프말고 또 없어? 어? 아 나와봐 야 옆에 비볐어 누가 아닌가? 아 한 번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 어?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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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어디와줬다 했거든요 대패소리가 납니다 납니다 저기 끝에서 나와요 대패소리가 뭐야 야 뭐야 저거 아 저거는 존폭에 그냥 가버리는거야 그치 여기다 여기다 던지면 끝이지 그치 라이칸 다시 한 번 프리드 노릴게요 잘 노려야돼 프리드 여긴 뭐야 어? 여기 프리드 괜찮은데 여기 프리드라다 좀비 올라오면 날아가고 괜찮은데? 괜찮은데 여기 어 야 헤드 났어 인간 헤드 났어 아 숙제 아니지? 사랑해 어 어어 좋아요? 야 라이칸 프리드 좋네 여기 여러분들 어 라이칸 프리드 좋네 야 좀비 하난데요? 근데 가면 가능하겠어요? 그냥 아 헤드 났어 아 헤드 났어 이게 판정이 물판정이 너무 좋네 바로 죽네 저게 물이 어 헤드 났어 시킬라 했는데 게임 터졌다 아 나이스 라이칸 말고 아냐 라이칸 진짜 근데 라이칸 환기 프리드? 아 저기 괜찮은거 저기 한번 다시 갈게요 지금 괜찮은거였어 아씨 아 깜짝이야 질출을 왜 키워 or 피차 어어어 이거 이 새끼가 어 뭐야 쟤 떨고쓰 있네 야 좀비 다 죽는다 스폰 사운드 야 저기도 사귀네 페이 라이크는 별로야 프레딜각이 안나와 라이크가 프레딜각 안나거든요 프레임이 상당히 어 뭐야 이씨 혜당 아니지 오 나이스 어어 존나 소름 돋네 역시 그냥 개볼이 최고야 어디야 또 야 까비 야 빨리 잡아줘고 야 총알 떨어질 때까지 비벼 그냥 아까 야 이 새끼야 헤드낙사 시킬려고 새끼가 진짜 아 에버 헤드낙사 기분 들었거든 지금 저 여기서 떨어지면 헤드낙사 당합니다 조심해야되요 잘 비벼야되 헤드낙사 당해 조심해야되 헤드낙사 조심해야되요 헤드낙사 뭔들이야 뭔들이야 야 여기 촉수로 털어야 될 것 같은데 맹독에 맞았으니까 헤낙 안당해야겠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벤시 갑시다 벤시 좋을 것 같아요 어 누구 메탈 됐다는데 야 쪼이 뭐야 야 쪼이 야 쪼이 야 지붕이 올라가 있는데 어디야 얘 야 뭐야 얘 야 비비는거 무서워 오오 헤드낙사 제발 오오 나이스 아니 낙사될때마다 왜이렇게 무섭냐 힐 뭐야 어 야 이런 데가 있었는데 어 여기 한번 드려 가보자 개볼 들고 아 라이칸 들고 아니 세이버리 뭐들지 아 좀 나 선택장이 오네 아 개볼 개볼 아 주제 보여줘 아 재밌다 이네 아 제로케도 같이 있구나 영정도 조심하시고 안고있고 날려 날려 그렇지 아 오케이 야 여기가 지금 리퍼 리퍼 어 어 참나 여기 리퍼 아 아 아 아 아 아 킬 다 먹고 뒤져버리니 이걸 에이 야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가 에버 꿀잼각나보네 헤드낙살 개꿀이야 여기가 보니까 어 떨어질때 확살팀은 헤드낙살 되거든요 여기 꿀잼각나올거 같은데 어 야 뭐야 저거 뭐야 아 야 이거 아니 중폭을 던졌는데 열라 사라갔어 뭐야 이건 아니 아니 저게 아니 저게 뭐야 리퍼 리퍼 매드무비 리퍼 매드무비 리퍼 매드무비 어 어 어 어 어 좋아 날리기 좋아요 어 날리기 좋아 지금 야 여기 리퍼도 꿀잼이네 어 야 괜찮은 야 괜찮네 여기 야 리퍼하면 1인치 아 여기 3인치 걸어보자 아이구 척수가 이게 역시 에이 안 돼 인간 어딨냐 어 황기가 지대로 놀고 있네 황기도 개볼이 개빡치거든 그렇지 에임 털리게 하고 뒤에 맞춰주고 그렇지 아우 센스 좋았어잉? 아이고 아예 안죽겠다 아 위에 좀비 있네 어 지금 요거 시청자 참여하고 있는거에요 이매분 보니까 리퍼랑 개볼 요거 좀 꿀잉각 나오네요 지붕에서 좀 해볼걸 괜찮네 괜찮네